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은 그런데 단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출판사마다 단편을 순서를 바꿨거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을 제일 위로 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유명한 글이죠.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서 보니까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전들은 계속 사랑받는 게 읽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글은 온가족이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읽혀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저는 소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샀거든요. 이게 중고서점,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1,700원에 샀어요. 워낙 이 책은 많습니다. 중고서점 가시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사랑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바보, 이반, 촛불, 예밀리안의 북, 무엇 때문에? 라는 글이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 기독교 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종교를 믿는 분이라면 절대적인 신 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힘을 좀 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용이 워낙 좋아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구두 수손공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자녀를 거드리고요. 어느 농가에 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손공은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다만 구두 수손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었어요. 빵값은 비싸고 노임은 허락이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을 것으로 들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러시아가 어려웠을 때죠. 물론 톨스토이는 부호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지만 그리고 풍족하게 살았지만 굉장히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농민이나 도시 빈민에 대한 그런 사랑, 또 거기에 대한 글들을 좀 많이 썼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또 상인은 상인대로 이런 시절이거든요. 이때 뭐 혁명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한번 회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두 수송공은요. 부인과 둘이서 단 하나의 모피 외투를 서로 번갈아 입고 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낡아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양가죽을 사서 새 외투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초가을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워낙 또 러시아는 춥잖아요. 이 구두 수송공에게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인의 손지갑 속에 3루블이 들어있었고요. 또 마을 사람들에게 5루블 20메이카를 빌려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두 수송공은 이른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루비시까지 위에다 부인의 면내일을 껴있고요. 그 위에 다시 모직 외투를 걸치고요.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마을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5루블을 받고 주머니에 있는 3루블을 보태어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살 거야. 생각하고 나갑니다. 구두 수송공은 마을이 일어나서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은 출타 중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일주일 안으로 주인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을 찾아갔지만 그 농부도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느님께 맹사하면서 장화수선비라고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은 할 수 없이 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장사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을 가져와요. 돈만 가져오면 마음에 드는 것을 줄 테니까 외상이라면 얼마나 어려운지 진절머리가 나요. 이렇게 돼서 구두 수송공은 겨우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집에서 낡은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을 얻었을 뿐 헛수고만 하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구두 수송공은 기분이 상하고 힘이 빠져서 그냥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서 술을 마셔버리고요. 양가족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을 나설 때는 좀 추운 것 같았지만 술 한잔 마시고 나니까 모피 외투가 없어도 따뜻했어요. 구두 수송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두들기고 다른 손에 든 털장화를 휘두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모피 외투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술 한잔을 하고 나니까 온몸이 후끈후끈하는 걸 가지고 따위는 필요 없어. 나란 존재도 귀하단 말씀이야. 그렇고 말고 모피 외투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나에겐 한 평생 그런 것은 필요 없어. 근데 옆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군.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언제나 콧방이만 끼고 있으니 우라가 침입단 말이야. 만일 이번에 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놈의 모자를 뺏어버릴 테다. 아무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데 이 무슨 짓들인가. 고작 25페이커를 주다니 말이야.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이야. 기껏해 술 한잔 마시면 그 뿐인걸. 그래. 이 놈들은 어렵다고 엄살 부리지만 나는 더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 외에도 가진 곳이 많지만 내게는 고작 이 낡은 외투뿐이라고. 너희들은 농사지어서 빵을 얻지만 난 모두가 돈을 내고 사야 해. 어떻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삼누불은 빵값으로 치러야 된단 말이야. 집에 돌아가 빵이라도 떨어졌으면 당장 이 놈부를 반은 써야 해. 이런 형편이니. 너도 내 돈을 갚을 생각을 좀 하란 말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윽고 구두수송공은 길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를 봤어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수송공은 가만히 지켜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런 돌 같은 건 없었지. 그럼 가축인가? 짐승 같지는 않은데 이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어쩐지 너무 하얀데?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이 있을 리가 없어. 구두수송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야 똑똑히 봤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글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인 후에 옷가지를 벗기고 여기에다가 버린 것이 틀림없어. 가까이에서 꿈을 내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병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나서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사나이가 벽에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무슨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두수송공은 더욱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쳐버릴까? 만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이 무슨 변화를 당할지도 몰라. 이 저놈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하고야 이런 곳에 왔을 일은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비록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할 건 뻔하지. 저 사람은 분명 알몸인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아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렇게 구두수송공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교배를 거의 다 지나게 되자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두수송공은 걸음을 멈춰서 중얼거렸습니다. 세몬 도대체 너는 무엇을 망설이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대단한 부자인가?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단 말이야?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결국 세몬은 발길을 되돌려서 그 사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세몬이 사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는 젊고 힘도 있을 듯하고요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없이 겁을 먹고 있는 듯 했어요. 그는 벽에 기댄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세몬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봤습니다. 사나이의 눈이 세몬과 마주치자 세몬은 사나이에 대한 동정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장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허리띠를 풀어서 장화 위에 놓고 급히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빨리 이것을 입어요. 자 세몬은 양팔로 사나이를 부추겨서 일으켰습니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키도 훤칠하고 몸과 손도 깨끗하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세몬이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가 않았어요.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자락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워줬습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하다가 모두 벗어주고 나니까 머리가 차가웠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벗기도 했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 숙이 많으니까 하고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세몬은 젊은이를 다시 안치고 털장화를 신겼습니다. 그리고 세몬은 말했습니다. 젊은이 왜 말이 없나?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세빈가?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걸을 힘이 없는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이걸 짚고 걸어요. 자자자자 기운을 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은 내가 다 알지. 그런데 왜 그로서 왔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서.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라도 들어가 쉬어야 할 것 아닌가? 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수도 공설한데 자세한 내목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모는 걷기 시작하자 이 낯선 젊은이는 조금 더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습니다. 찬바람이 세모의 뇌 속으로 파고들어오자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세모는 코를 실룩거리며 아내의 속옷자락을 여바면서 은근히 걱정됐어요. 아니 어찌된 모피 외투란 말인가? 아니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오니 더군다른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가니 이 마뜨료나가 대단히 화를 내겠지? 마뜨료나는 마뜨료나 생각을 하자 세모의 마음은 갑자기 침운해졌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던 사나이를 바라보고 또 교회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을 쳐다봤던 눈길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습니다. 세모의 아내는 재빨리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커다란 빵조각이 남아있었거든요. 세모니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마뜨료나는 빵조각을 큰 빵조각을 만직거리면서 만지면서 궁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뜨료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깊게 시작했어요.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남편이 어떤 가죽을 사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피 가게 주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아서 알 수 없어. 그이는 절대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애한테도 맥없이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없어. 팔로 부리려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는 모피 웨터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냇가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아니 그이가 옷이랑 옷은 모두 입고 나가버리니까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잖아.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을까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이가 그 돈으로 술 타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투료나가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에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투료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니 사나이 둘이 들어서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 곁에는 젊은 사나이가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투료나는 곧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에다가 빈손으로 서 있었어요. 마투료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침이 올랐습니다. 아니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형편없는 이런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또 집에까지 끌고 왔구만! 마투료나는 두 사람 뒤에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알았어요. 외투 속에는 내의도 입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모자도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체로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투료나는 분명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투료나는 이마를 찌푸리며 날로드가에로 물러나서 두 사람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결단졌어요. 이봐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해야지 마투료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날로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있음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나이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됐는가? 마투료나는 마침 화가 났어요. 안되긴 왜 안되요? 준비를 했죠. 근데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술만 퍼마시고 왔군요. 모피 외투를 살아간다더니 외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다가 프랑제까지 데려오다니 당신들 같은 추정뱅이 줄 음식은 없어요. 아이 그만해요. 마투료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때? 세모는 긴 매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부인에게 내몰했어요. 아이 돈은 여기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이 도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투료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사오겠다던 외투는 사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전혀 낯선 사나에게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오다니. 마투료나는 탁자 위에 놓인 돈을 간수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녁은 없어요. 이 주정배에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봐. 아, 맞두는 gusto. 아, 말을 조심해요. 우리 사정도 좀 들어봐야지. 당신 같은 주정배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사실이지 나는 당신 같은 주정배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것들도 술값을 다 써버리고 양파로 살아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군요. 양피를 살아간다더니 그 돈마저도 다 마시고 오는군요. 세몬은 부인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20코페이카밖에 안 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 젊은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희도 사실대로 밝히려고 했지만 마뚜류나는 한마디도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녀가 쉴 새 없이 떠돌이 되니 세몬이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 일까지 들초내어 퍼붓고 있었습니다. 마뚜류나는 계속 짓거리면서 세몬이 곁으로 달려들어 그 옷소매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내 옷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이리 내라니까. 정말 못난 인간 같은 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팔을 들어 옷을 벗으려고 하는 동시에 마뚜류나가 세차기 자방연겨서 옷의 이음새가 부두둑 터졌습니다. 마뚜류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화가 나 있죠. 마뚜류나가 그 상황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세몬이 팔을 들어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동시에 마뚜류나가 세차기 자방연겨서 옷의 이음새가 부두둑 터졌습니다. 마뚜류나는 옷을 빼앗아 입고 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발을 멈췄습니다. 기분은 매우 상하지만 남편이 데리고 온 이 낯선 사나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뚜류나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렇게 뺀 발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나이는 속옷도 입고 있잖아요. 또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 사나이를 끌고 왔는지 왜 똑똑히 말을 못해요? 아까부터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회 옆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있었는데 거의 얼어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글쎄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채로 덜고 있었어. 정말 하느님이 도우신 거야. 내가 그리로 지나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얼어죽고 말았을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외투를 입히고 집에까지 데리고 왔지. 마뚜련아 당신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단 말이야. 마뚜련은 실컷 욕설을 퍼보려다가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나이는 의자 끝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죽은 듯이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고 고개를 가슴깨까지 떨어뜨리고 눈을 감고 마치 무엇의 목이 졸리듯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마뚜련아가 입을 다물고 조용했기 때문에 세모는 다시 말했습니다. 마뚜련아 당신에게는 하느님이 없단 말이오. 마뚜련아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 사나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뚜련아의 노염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문에서 몸을 돌려 날로 옆으로 가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탁자 위에 잔을 놓고 끄바스, 귀리와 엿기름을 만든 맥주의 일종인데요. 끄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내놓으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낯선 사나이를 식탁으로 데려갔어요. 앉아요. 세모는 큰 빵 조각을 잘게 썬 다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뚜련아는 탁자 한쪽에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마뚜련아는 이 젊은이가 가엾게 생각돼서 계속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펴고 마뚜련아 쪽으로 눈길을 돌려 싱긋 웃어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뚜련아는 그릇을 치운 다음 그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곳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 누가 벗겨갔죠?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쭉을 있었어요? 네,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얼어 죽을 뻔했죠. 그것을 세몬이 보고서 불쌍하게 되어서 입었던 외투를 벗어 입히고 털장와를 신교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또 여기 오니 아주머니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뚜련아는 일어나 방금 키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창가에서 가져가다가 낯선 젊은이에게 줬습니다. 또 바지도 찾아서 건네줬습니다. 젊은이는 네일도 없는 모양인데 이것을 입고 아무데나 마음이 드는 곳에 주무세요. 침대 위나 난로가에서요. 젊은이는 외투를 벗고 네일을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뚜련아는 불을 끄고 외투를 집어 남편 곁도로 갔습니다. 마뚜련아는 외투자락을 덮고 눕긴 했으나 좀처럼 마, 잠에 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낯선 젊은이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으니 내다친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이와 바지를 건네준 걸 생각하니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빙긋 웃던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었어요. 마뚜련아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몬도 잠을 자지 못하고 외투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뚜련아가 말을 꺼냈어요.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해두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웃 마나라 집에서 좀 빌려올까요? 아 그래 그게 좋겠군. 어떻게든 굶기야 할라고. 마뚜련아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왜? 우리는 뭐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죠? 세몬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라고 말한 뒤 돌아 놓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이 깼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뚜련아는 이웃집으로 빵을 빌려갔습니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낯선 젊은이는 낡은 셔츠를 입고 네일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이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원하고 몸은 입을 것이 있어야 하니까 벌이를 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몬은 깜짝 놀라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돼. 이 사람은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요. 그렇죠. 모두들 일하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이름은 미아일이라고 합니다. 이 밤 미아일 자네는 신문에 관한 이야기는 하기 싫은 모양인데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야. 굳이 들어야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몫은 해야 돼.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면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 괜찮은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익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몬은 실을 손가락에 감아 실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잘 보라고. 미아일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쉽게 익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실을 구웠습니다. 세몬은 그에게 가죽을 잇대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미아일은 역시 금방 익혔습니다. 그 다음 주인은 실 속에 단단한 실을 끼워넣는 일과 가죽이 잇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미아일은 이것도 일에 익혔습니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즉시 터득하여 사흘만에 벌써부터 구두일을 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또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한가을 때라도 말을 하거나 웃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미아일이 유일하게 웃었던 일은 마뚜르나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첫 대면의 순간뿐이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렇게 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아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세몬의 직공으로 있어 인기가 높아서 미아일만큼 튼튼하고 멋있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돌자 이웃 말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아일과 함께 일을 마치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집 앞에 삼두 마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 보니 마차가 집 앞에서 멈추고 젊은 사람이 마부속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걸친 젊자는 심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마차에서 내려서 세몬의 가게를 향해 칭계를 올랐습니다. 신사가 문 앞에 이르자 마뚜르나가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 다시 허리를 폈는데 아주 키가 커서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이고 몸집도 방안을 채울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몬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으나 신사의 큰 몸집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몬은 몸이 마르고 키가 호리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미하일 역시 깡마른 편이며 마뚜르나 역도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삐쩍 말랐는데 이 신사는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얼굴은 붉고 윤기가 돌며 목은 황소처럼 굵은 것이 마치 몸 전체는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신사는 크게 숨을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은 후에 의자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누군가 세몬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예예 제가 주인입니다 손님 그러자 신사는 큰 소리로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베지카 그것을 이리로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서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서 탁자유 놓고 풀어라 라고 젊은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젊은이가 보탈을 풀었습니다. 가죽이었습니다. 신사는 가죽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세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대체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이게 어떤 물건인지 모르라 생각하면 묻는 거야 아 예 이봐 이 가죽 잘 모르라 아 알죠 좋은 물건입니다 그야 물론 좋은 가죽이지 자네 같은 친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을걸 독일제 가죽인데 20루블이라 줬다 세몬은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유 저 같은 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구야 그렇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지을 수 있겠나 네 지을 수 있고 말고요 신사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을 수 있다군 자네는 먼저 누구의 구두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해라 해 나는 1년을 신어도 상하지 않고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는 구두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맡아서 재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손 안 대는 것이 좋아 여기서 미리 말해드리지만 만일 구두가 1년이 못돼 일그러지거나 파손되는 날이면 자네를 감옥에 보낼 테야 반면 1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수공비로 10루블을 지불하겠다 세모는 잔뜩 겁이 나서 대답을 못하고 미하일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의 옆구리를 찌르며 의논을 했습니다 이봐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그 일을 맡으라는 신용으로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세모는 미하일의 뜻을 따라서 신사의 주문을 받아들여 1년을 신어도 일그러지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구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발의 신을 벗기게 하고 다리를 쑥 내밀었습니다 치수를 재게 세모는 50cm 정도의 길이에 종이를 잘라붙여 자리를 펴고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게 손을 닦고 종이를 가지고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세모는 바닥을 재고 이어서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종이 양끝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사의 종아리는 통나무만큼 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네! 종아리 깨가 꼭 끼지 않게 주의하구! 세모는 다른 종이를 덧붙였습니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 양말 속에 팔가락을 움직이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미하일을 봤습니다 음? 저 사람은 누군가? 예! 저 사람은 우리 가게 뛰어난 직공으로 이 나으리의 신을 짓게 됩니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 달이 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뒤에 한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알아내려고 유심히 살피는 표정이었습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을 그런 모습으로 있더니 갑자기 빙긋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봐! 뭘 보고 싱글거리고 있어? 이 바보 같은 요새가 주위에서 기안네의 구두를 만들어내란 말이야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안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걸친 후에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갈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신사는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리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습니다 굉장한 분이야! 저 정도면 죽이려 해도 죽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세게 이마를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 표정인데? 마트 누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휴 그렇게 호강하고 사는 몸이라면 안 크겠어? 그처럼 크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사심도 접근하지 않을 거요? 세몬이 미아일에게 말했습니다 일을 맡기긴 했는데 걱정이야 만이 잘못되는 날이면 꼼짝없이 감옥에 가는 거야 가죽은 비싸고 손님 성질은 사나워 만에 하나 실수하면 큰일인데 이봐 미아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가죽을 꾀해야겠네 미아일은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탁자 위에 펴놓고 가위를 가지고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누나가 미아일 곁으로 가서 재단하는 걸 시켜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 누나도 이제는 구두 만드는 일에는 상당히 익숙해졌는데 미아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는 다르게 가죽을 자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트 누나는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 미아일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괜히 간섭했다가 망신당할지 모르니까 미아일은 재단을 마치고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만들 때 꿰매는 두 겹실이 아니고 가벼운 슬리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한 겹실로 꿰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트 누나는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으나 역시 아무 말도 않고 지켜만 봤습니다 미아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세몬이 일어나 미아일 쪽을 보니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몬은 너무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미아일은 우리 집에서 1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손님은 굽이 있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슬리퍼 따위를 만들어버렸으니 가죽마저 못 쓰게 됐지 뭐야 아이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변명을 할까 이 비싼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야단 났는걸 그래서 미아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미아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를 죽일 작정인가? 장화를 주문했는데 단차 안에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세몬은 너무 기가 막혀서 미아일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데 바깥쪽 문에 고리새가 나더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가 말을 타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께로 나가보니 방금 그 신사가 왔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아이고 실은 방금 주문했던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갔죠 아니 장화에 관한 일이라고요? 아니 장화인지 구두인지 이제는 그거 필요 없게 됐어요 나으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이곳을 나와서 대구로 가시는 중에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 나으리 몸이 굳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마차에서 가까스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마님은 나를 되돌려 보내서 방금 나으리가 주문하셨던 장화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가족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요 미하일은 탁자 위에서 남은 가죽을 챙기고 다 된 슬리퍼를 툭툭 털어 앞치머로 잘 닦아 하인에게 건너줬습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처음이나 다름없이 어디를 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웃었던 일은 단 두 번 있었는데 처음은 마띠로나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줬을 때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신사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세몬은 자기 직공에게 만족하고 대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서 왔느냐 묻지 않았고 역시 미하일이 나가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었고 마띠로나는 남비를 화덕에 올려놓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기 시도했습니다 세몬은 창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꿰매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 아이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에게 와서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하일이었지 저것 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 한 아이는 절로만이네 사내 아이가 말하자 미하일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으로 돌아앉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세몬도 미하일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밖을 내다보거나 하한 눈을 파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따라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무엇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몬도 이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숙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자기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모피 외투를 입고 두꺼운 목도리를 한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아이는 얼굴이 너무나 꼭 닮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룩거렸습니다 보이는 층계를 올라와 문을 열어 두 여자아이를 먼저 들여보내고 자기도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 오셨어요? 여인은 탁자 옆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아이는 그의 무릎에 매달리며 낯설여야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봄에 신길 구두를 맞추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죠 가장자리에 무늬를 넣는 것도 있고 안에 천을 댄 것도 있는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이 미아일이라는 사람 아주 섬씨가 훌륭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아이 쌍둥이 둘이 구두점을 찾아온 겁니다 미아일이 굉장히 관심있게 창밖을 봤다는 거 뭔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며 세모는 미아일을 돌아보니 미아일은 이를 멈추고 두 여자아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모는 미아일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두 아이들은 너무나 예쁜 얼굴들이었어요 눈은 새카맣고 두 뺨은 포동포동하고 불그스레하며 모피 외투를 입었으며 목에는 비싼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모는 미아일이 무슨 까닭으로 저렇게 이 아이들에게 열중하여 바라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세모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돌아서서 부인과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값을 정하고 아이들의 발에 치수를 재려고 했습니다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로 두 사람분의 치수를 재셔야 해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요 이쪽의 발의 치수를 똑같이 세 짝으로 만들면 돼요 둘은 쌍둥이기 때문에 발 치고 갔거든요 세모는 치수를 잰 다음 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아주 귀여운 아인데 헤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던가요? 아닙니다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만 이때 마뚜레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두 부인과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신가요? 나는 친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내가 맡아서 기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귀여워하시는군요 네 친자식은 아니지만 키우다 보니까 정해들지요 나는 두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었으니 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지요 죽은 내 아이는 별로 불쌍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가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집의 자식들이에요 이 부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년 전이 일이었는데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도 못 돼서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후에 죽었죠 또 이 부인과 남편은 이웃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아이들의 부모와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 애들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때려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죠 간신히 집에까지 옮겨왔지만 곧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몹시 가난 데다 돌봐주는 친척도 없어서 혼자서 아이를 낳고는 홀로 죽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다음날 아침에 어찌 됐나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가엾게도 벌써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한 아이의 애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체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모두들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가태어난 아이들 일이 문제였죠 정말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을 먹일 엄마는 이 부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처다들이 그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맡기로 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어서 결국 부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마리아 주머니 아유 이 아이들을 얼마동안 좀 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곧 다른 대책을 세울 테니까 그래서 이 부인은 두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데리고 간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줄 생각도 안 했죠 부인 생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잘 자랄 수가 없다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젖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부인은 자기 아이와 두 여자아이 이렇게 세아이를 한꺼번에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이 부인이 젊고 아직 기운이 넘치고 음식도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이에게 함께 젖을 물리고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가 젖을 놓으면서 기다리면 또 먹이고 이렇게 교대식으로 젖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두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지만 이 부인의 친아이는 2년째 되던 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살림 형편은 점점 나아졌고 남편은 이곳에서 남의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좋아져서 불편없이 유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잖아요 만일 이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부인 혼자 얼마나 적적하게 살았을까요 부인이 이 아이를 기호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부인에게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부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뚜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부모 없이 자랄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앉아있는 구석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선광이 비쳐서 온 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미하일은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빙긋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두 여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인 내외에게 공손한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께서도 정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 부부가 미하일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에게서 눈부신 후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 몬도 일어나서 미하일에게 절을 하며 인사한 말을 했습니다 미하일 이제 보니까 자네는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자네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동안 궁금했던 일을 일일이 괴물을 수도 없으니 하지만 꼭 한 가지만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만나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몹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자네는 빙긋이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변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이번에는 저 부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이 빙긋이 웃었어 그리고 온 몸에서 밝은 빛이 미쳤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에게서 빛이 나는가? 왜 세 번을 빙긋 웃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려줄 수 있겠나? 그러자 미하일은 비로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시다 저는 지금까지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 웃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은 아주머니께서 나를 가련하다고 느낀 그리고 느껴서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음이 있어 웃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부유한 손님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알게 되어 두 번째 웃었고 지금 이 아이를 보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돼서 다시 웃게 된 것입니다 세 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하일, 어째서 하느님이 자네에게 벌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세 가지 말씀의 진리는 대체 무엇이었던가?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벌을 받은 것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분부를 어겼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나에게 한 부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부인을 보니 아주 몸이 쇄악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 곁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젖을 먹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여인은 하느님이 자기를 데리고 갈 사자를 보내신 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나는 형제도 없고 큰어머니도 또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발 내 영혼을 불러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힘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부모 없는 아이들은 살지 못합니다 그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애원하는 말을 듣고 한 아이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하느인은 어머니 팔에 안겨준 다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는 부인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숲속에서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는 쌍둥이 아이를 낳고 기진백질해서 제발 자기 영혼을 데려가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의 영혼을 거두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분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부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날에 너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 부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쌍둥이 어머니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상에서 떨어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못쓰게 씻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그 부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 나의 두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영혼만 하느님 곁으로 올라가고 나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문과 마뜨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혀주던 사람이 누구이며 함께 살면서 지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자 두려움과 기쁨이 겹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홀로 벌겨진 채 벌거벗은 채 버려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인간 생활의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나 굶주림 따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고 몸은 얼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한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교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은신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잠침 얼어붙어 나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한 사람이 장화를 들고 내가 있는 쪽으로 오면서 혼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인간이 되어서 처음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나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을 버려 살려야 할 것인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모피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며 무슨 방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걱정이 태선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는 나를 발견했으나 이마를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 되어서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서서 나에게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시 그 얼굴을 쳐다봤을 때에는 방금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는 죽을 상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뜻밖의 밝은 얼굴이어서 그 얼굴에서 인자한 하느님의 그림자가 어려워있음을 봤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우리에게 불칠전한 말을 들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나이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나는 그 입김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나를 몰아냈다면 그녀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여인은 금세 태도를 바꾸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를 쳐다봤을 때 벌써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생기에 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런 방법으로 개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느님 말씀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상하거나 일그러지지 않는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내가 문득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뜻밖에도 그 사람의 등 위에 나의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나밖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없었으나 나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해가 지기 전에 떠날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나이는 1년을 신어도 달치 않는 신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동료 천사를 만나는 일도 기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여러분의 신세를 지면서 하느님께서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오늘 쌍둥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가게를 찾아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두 쌍둥이가 무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로 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갓난아이들을 생각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여자가 엄연히 쌍둥이를 잘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인이 아이들의 자람의 보람을 느껴 감동해하는 눈물을 봤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말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어 나를 용서했다는 기쁨에 세 번째로 빙긋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전신이 빛으로 둘러싸였으므로 눈으로는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커다란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을 낳고 죽어가던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구자손님에게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산 사람이 신을 장화인지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인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간이었을 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고아가 잘 자라온 것도 모두 그들의 생활을 염려해주고 자신들이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타인인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동경하고 사랑해 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각기 자신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각기 흩어져 무관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신과 모든 인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게시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쓰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느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바로 그 사람 내부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하여 온 집안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정이 갈라지고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균형에 솟았습니다 세몬과 그의 안에 아이들 모두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도단하여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집은 전과 다름없었고 집안에는 가족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이지만 이게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거 황당무게 하겠다 하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에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게 되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 자신을 모른다는 것 이것도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단편들 좋은 게 있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주세요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